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425대 제로로 패배한 겁니다. 서울에 425개의 동이 있는데 전부 다 패배한 겁니다. 425개 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 큽니다. 왜냐?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으니까 당연히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크겠죠.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에 며칠 있다가 여러분들 제야 H님의 전수조사가 끝나게 되면 이게 검증이 될 겁니다. 서울에 425개 동에서 전부 다 더불당이 이긴 겁니다. 사전투표에 경기도 599대 제로 경기도 내의 599개의 업면동에서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인천 56대 제로, 대전 82대 제로, 울산 47대 제로, 세종 11대 제로, 제주 43대 제로 전부 다 패배한 겁니다. 아마 3천 몇 대 제로가 될 겁니다. 제야 H님이 전수조사를 마쳐서 제공하게 되면 전부 다 패배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격차를 만든 다음에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자를 확보하고 그것을 전부 다 누구한테 심어준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결과는 아주 특별하거나 희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보셨다시피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그 당시는 424개 동의였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차이칩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 X축 수평축이 424개의 동의입니다. 한 곳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이칩의 평균값은 플러스 12.62%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줬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죠.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에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 이거는 은면동이 아니고 전국의 선거구를 아마 선거구가 지역구 같으면 250몇 갤 겁니다. 이게 X축이 전국의 지역구입니다. 한 곳도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의 당일투표도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냥 2020년도 판박의 선거가 2024년입니다. 특히 2024년은 약 220만 명 정도의 사전투표율도 늘어났기 때문에 훨씬 더 표를 더 많이 집어넣은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위가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밑이 4.15 총선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선 425대 제로, 205대 제로, 81대 제로, 56대 제로, 제주 43대 제로, 세종 22대 제로 이게 2022년 선거입니다. 2020년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총선 424대 제로, 205대 제로, 139대 제로, 154대 제로, 3510대 제로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3510개, 3485개, 3510개 읍면동 가운데 3408개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한 겁니다. 지난 4.15 총선은 3485개의 읍면동에서 3332개에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보다 더 큰 겁니다. 이게 2017년 선거입니다. 이게 2017년 선거입니다. 똑같습니다. 205대 제로, 139대 제로, 79대 제로, 전국 3,491개의 읍면동에서 3,318개에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관내 사전투표에 압승을 한 겁니다. 205대 제로, 139대 제로, 2017년 여러분들 총선인 것, 대통령 선거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윤 대통령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나라의 대통령이 돼 가지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들의 이런 운명이 걸려있는 이 선거 제도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날인을 관철 못 시켜 가지고 이번에도 완벽한 부정선거가 발생한 거잖습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했다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부풀려가 여러분들, 표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한 분께서 이상도님께서 사전투표회에는 가장 연령대에 높으신 분들이 60대인데 5개 지역에서 동전 1454개를 하늘로 던져 1454개 모두가 다 안면만 나오는 현상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통계학 교과서를 대한민국에 다시 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불법과 불의와 부정의가 발생했습니다. 불구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나라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숨고 젊은 한동훈 씨도 여러분들 엉뚱한 소리하고 지내고 경찰, 검찰 다 뭡니까? 손 놓고 있고 대법관들은 적극적으로 선거한 일을 은폐하는데 부역하고 있고 언론들은 뭡니까? 자기가 죽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거 깔아뭉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맨정신 상태로서는 도저히 나라가 미쳐버린 겁니다. 그냥 나라가 그냥 아예 그냥 망하기로 작심을 한 겁니다. 이게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가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숫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민경욱 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문제를 이번에도 해결할 수가 없으면 그냥 나라가 끝장난 겁니다. 다시 정권 대찾아오는 것은 힘듭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정을 밝히지 못하면 우파는 앞으로 집권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회 의원들 가운데 이 지적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패자는 그냥 나는 이제 패배했으니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국힘당의 109명 남짓한 국회의원들은 나는 국회의원 먹었으니까 관심 없다. 백성들이야 죽든 살든 다음에 후손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든 나는 뭐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통령 아 댁들에게 알아서 하시오 나는 모르는 일이오 난 대통령 먹었으니까 그건 겁니다. 홍준표 씨나 오세훈 씨나 이런 사람들 아 다음에 뭐 내가 대통령 될 때는 부정성가 안 일어날 겁니다. 그래 내가 내가 여러분들 될 가능성이 높은다 이렇게 생각하겠다. 다들 미쳤습니다. 다 미쳐버린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나 행정부에서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지는 선거부정을 다루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울법대 출신의 이런 법조인들이 이렇게 비급하고 이렇게 역사의식이나 소명감이 없는지는 지난 4년간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면서 시중에 잡배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자비를 하여가지고 이런 먹고 사는 시민들보다도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어쩌면 후기 조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나라의 지도층들이 이렇게 부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도 누구 하나 낯설 생각이 없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민 의원이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대로 될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나 행정부에서 나서지 않고 이번 선거부정을 밝히지 못하면 우파는 앞으로 집권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 지배체제가 일당 지배체제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북조선은 김시왕조가 차지하고 남조선은 뭡니까 더불당이 일당 지배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알 수가 없죠. 원래 조선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악랄하지 않습니까 후바가 여러분 사회주의를 실시했지만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도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한민족 전체가 전체주의 체제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무 과장된 말씀이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그냥 소기의 갱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경고했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들이 다 여러분들 선거 전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개수해야 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된다 하지만 어느 놈 하나 여러분들 그것을 목숨 걸고 관철시킨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다 한동훈 비상대책인도 하는 폼만 잡고 이상민 행안부장단도 하는 폼만 잡고 국민의힘의 특별위원이 하는 폼만 잡고 한쪽은 결사적이고 한쪽은 폼만 잡으니 결국은 선관위가 이겨던 거죠. 선관위가 이겨서 야무지게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오지게 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